약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는 머리가 빠지는 분들이 정력이 세다 조금 식구금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호르몬과 제일 잘못된 상식은 뭐냐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식구금이긴 한데 남자분들이 와서 성관계 시에 자기의 성기에서 배출되는 정액의 양을 남성호르몬이라고 판단하는 분이 많고 환자분이 실제 와서 제 남성호르몬이 줄었습니다 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분이 병원에서 피검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남성호르몬이 줄었다고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들어보면 정액량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또한 일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정액량이 줄어드는 것은 남성호르몬이 몸에서 줄어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성기능 관련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으로 내가 가서 피검사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변을 통해서 남성호르몬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남성호르몬은 피를 통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우리 옛날 속설에 소변주의가 가늘면 남자들 정력도 약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현대의학으로 와서는 그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소변주의가 약해진 사람들 밤에 여러 번 소변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남성 성기능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고요 남성 성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어서 남성 갱년기가 같이 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옛말로 또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진다라든지 혹은 머리가 없는 분들이 정력이 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한간에서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남성 호르몬 자체가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는데요 남성 호르몬의 일부가 DHT라는 더 활성화되고 더 공격적인 남성 호르몬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호르몬들이 탈모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실제 탈모 치료제로 나오는 약들이 그래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조금 줄이는 이런 개념의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탈모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저도 이제 커피를 즐겨 마시죠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커피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진 않는데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간에 수면 장애를 겪을 수가 많아요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지침 시간이 점점 점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질수록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남성 호르몬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100%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 남성 호르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그 자체를 우리 몸에 투여해줘야 됩니다 투여해준 방법으로는 먹는 약을 먹는다든지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몸에 바르는 이런 걸 투여해야 되고요 그런 전문적인 치료제 외에 남성 호르몬을 올릴 수 있는 건강식품들이 어느정도 나와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항산화제라든지 혹은 우리 몸에 혈류를 개선해 준다든지 보완에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게 간접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거지 그러한 건강 보조 식품이나 영양제만 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진 않는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와 병행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된 남성 호르몬 치료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래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야 하는지 왜 내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해 안 본다 나는 잘 살아왔고 건강관리를 잘했다 본인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우리가 100%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혈압이 와있다든지 당뇨가 와있다든지 혹은 운동을 잘했다 하지만 마른 비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이 제하되는 것은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디선가 혹시 구멍이 난 게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고요 비뇨의학과에 가는 게 성병이 있어서 가는 거다 발기부전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요새는 비뇨부터 성기능부터 이런 토탈 멘즈 헬스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본문위와 상담해서 개선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중년 이후에 남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